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안정성과 조용성을 살리며 국가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는 도서관 건물과 지식관리 업무를 위한 연구동으로 분리된 분동형 구조로 도서관의 지하 1층에는 문원자료 보존을 위한 수장구가 위치하고 1층에는 디지털 정보실 및 북카페가 들어서 자료 검색 및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2층에는 각종 보건 의료 관련 서지 및 도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과 메쉬 인덱싱 등의 업무를 하는 문원정보관리실, 디지털 콘텐츠 수집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PMC 코리아 업무를 수행할 디지털 자료관리실 등이 운영되고 3층의 디지털 자료 열람실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4층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 개발실 등이 배치됩니다 연구동의 1층에는 전산교육실, 2층에는 맞춤 의료자원 및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의과학 지식관리실과 국제회의실, 3층에는 의생명정보 플랫폼 운영실, 세미나실 등이 위치하여 국립의과학 지식센터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돕게 될 것입니다 안정성과 조용성을 살림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종사자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게 될 국립의과학 지식센터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의과학의 신지식들이 창출될 것입니다